재미있는 농담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이 자전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이 아이는 기독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였는데요 그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날 밤 소녀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자전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당신의 주권과 영원한 계획이라며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자전거를 가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전거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다른 종류의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 텔레비전을 켜고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자전거에 대한 저의 필요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멋진 푸른색 자전거이고 24시간 이내에 저희 집으로 배달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며칠이 지났지만 이 아이는 여전히 자전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 복도를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선반 위에 성모 마리아 동상이 놓여있는 걸 봤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마리아 동상을 확 집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잘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아이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만일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재밌죠? 저도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첫번째 기도도 기억나세요? 상당히 거룩하고 좀 능력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요 이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의무감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이 아이의 첫번째 기도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 기억나세요? 미션입니다 흔히 우리 불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기도 역시 약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나의 열심과 나의 자신감으로 하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어떤 기도죠? 거래 혹은 거의 협박 수준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은 비난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절박한 거거든요 제가 가끔가다가 정민이에게서 이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민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유학생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거의 뭐 협박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기도의 모델은 전부 다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은 기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앞에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건 질문 꺼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9절에 곧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3일 금식해야 되나요? 4일 금식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1시간을 기도해야 되나요? 30분을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4가지 태도를 살펴볼 겁니다 만약 내가 1번, 2번, 3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네번째 게 정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잠원 말씀 우리가 지난달 큐티할 때 살펴봤죠 잠원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방자하여서 아주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4가지 태도 중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여기에 속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 않나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을 알 때까지는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현실을 알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까봐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들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대학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드는 돈이 얼만지 잘 모릅니다 증명해 볼까요? 민성아 대학교 4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들까? 뒤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은 몰라요 수아주와도 사실은 1년치 등록금이 어느 정도다 정도만 알지 4년 통틀어서 얼마가 들지 아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4년 통틀어서 말하고 들어야 될 것인지 어쨌든 여러분 그걸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있으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돈은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근자감 이건 영어로 번역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근자감이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이 길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조금만 길게 살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아요 부모가 다 보호해주고 옆에서 친척들이 다 감싸줄 때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립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아 인생이 만만치만은 않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한 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닥부터 아무에게 아무도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종류의 태도는 이런 태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 좀 어렵게 들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우리 옛날에 한국말로 허래허식이라는 말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폼생폼사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 행위는 배웠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도는 상당히 유용한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사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유용한 겁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살짝 눈을 떠요 왜요? 누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보려고 결국 두 번째 종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없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계속해요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 돈 좀 빌려줘 이것 좀 도와줘 이거 말고는 전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받아주겠지만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서운하고 결국에는 그 전화 받는 게 싫어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늘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부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전화는 번호 찍어놨다가 스팸 목록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태도는 이런 태도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말을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것과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네 번째 사람이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6장 말씀이 5장 산상순에서 연결되는데 5장 첫 부분에 보면 그 너희에 대한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해요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는 둘 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해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언 부언은 말 그대로 말을 반복하고 그 말 위에 또 말을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원래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연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해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연설을 하러 올라갔는데 말이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젤까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내가 말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말을 거기다가 계속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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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이 사람이 좀 알아듣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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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노력을 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하늘에 한국말은 하늘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원래 쓰여진 헬라오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우리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알려주신 첫 번째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해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즉 가족관계에서 이해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산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숙생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숙생으로 사는 정민이 있잖아요 정민이가 가끔씩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집에서 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삼자 입장에서 목사님 사모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사모님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런데 정민이 스스로가 하숙생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있는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정민이처럼 착한 아이들 부탁하고 물어볼 때마다 상당히 미안해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집에서 오다 더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픽업 이런 거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안 시킬 걸 그 집에다가 요구하는 하숙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족들일까요 집에서 그 하숙집에 돈을 많이 내준 아들들, 딸들이 자주 그래요 하숙생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집주인과 하숙생의 관계는 상당히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숙생의 입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숙비를 많이 낸 하숙생이 많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하지만 우리는 하숙생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아침에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어릴 때 얘네가 우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방에 있으면서 엄마 우유 한 컵 자기들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그날 아침에 열심히 잔디를 깎았을까요? 그 전날 밤에 엄마 아빠 용돈을 좀 줬을까요? 저희 집에 살면서 하숙비를 낸 적은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하지만 부모에게 요청하는데 너무나 자유롭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는 상당히 인격적인 관계고 따뜻한 신뢰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아직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성적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기도가 거절됐다고 해봅시다 원래 성경적으로는 거절되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그저 거절됐다고 느끼는 것 뿐이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는 느끼는 바가 심히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 가지 감정을 가져요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하는 때는 언제겠어요?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뭔가 한 거예요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화나죠 기도가 안 이루어졌으니 자기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책감인데요 언제 이런 느낌이 들을까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속에 꿇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늦었어요 내가 5분만 일찍 왔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을 것 같은데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1%를 빼먹어서 10% 안 되고 9% 드렸는데 그래서 막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자녀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집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대감과 신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바드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도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꿈꿀 수 있어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과 하나님은 때로 다른 그림을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던지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원 28장 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스마트폰 잡고 두들기고 딴 데 쳐다보고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이 설교할 때 다 네이버 뉴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옥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어떨까요? 다 용서가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말할 때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바디랭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의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실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특별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아 그 사건이 그리고 또한 강력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들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바로 이런 권한입니다 새벽 3시에 왕을 깨울 수 있는 권한 여러분들 누가 왕이 잠자는데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온 우주의 창조다 되시고 온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그의 자녀 말고는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